광주형 일자리라는 말 많이 들어는 봤지? 뉴스만 틀면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가 도대체 뭐길래 다들 난리인지 궁금하지 않아? 정치인들은 젊은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선고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많이 내걸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한 번에 많이 만드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바로 공장을 만드는 거지. 공장이 하나 생기면 적게는 천 명 많게는 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거든. 광주형 일자리는 5년 전 처음 나온 이야기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월급을 적게 주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들의 주거비, 급비 등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에 넣으면서 더 힘을 실어준 광주형 일자리는 2019년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 간의 협상이 완료. 2021년 하반기부터 금방이 돌아갈 예정이야. 지금까지 나온 광주형 일자리 협상한 내용으로는 근로자는 일주일에 44시간을 일하고 연봉 3,500만 원을 받는 건데 광주시에서 근로자를 위한 주거, 문화시설 등의 복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5에서 6천만 원을 받는 것 같은 효과가 있대.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광주와 한평 사이 빗그린 산단이라는 곳에 자동차를 만드는 완성차 곤장이 들어서고 주거시설까지 생길 거야. 그럼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다른 업종들도 자연스레 많이 생기겠지. 즉 광주시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돈을 지금의 절반만 주고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근로자들은 월급이 조금 적은 대신에 일단 지직 성공. 주거비 교육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기까지 현대와 여러 노조 그리고 광주시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있었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하면 다음 영상 클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